네, 알두이노를 연결하셨으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받아야 되는데요. 이 프로그래밍은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Arduino on Scratch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. 이 Arduino Scratch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Arduino on Scratch 다운로드라는 웹사이트가 뜨고요. 여기에 그 다운로드 3.6이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올라오고 오픈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고요. 이게 뭐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? 그러면 계속을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. 이 양은 얼마 안 되는데요. 이거를 받으셨으면 이제 열기를 선택해서 실행을 시킬 건데 윈도우에 PC 보호라는 게 나왔는데 실행 안함을 누르시면 설치가 안 되고요. 추가 정보를 누르시고 이제 실행을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되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예를 누르시면 되고요. 언어 선택이 나오면 영어보다는 가급적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글, 코리안으로 바꿔주시고요. 이러고 이제 좀 한참 좀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